불신의 시대 당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복귀하자면 다음과 같다. 10점 만점의 국회가 3.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나마 신뢰도가 제일 높다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마저 5.4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대로라면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충체적 불신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사회적 신뢰가 향상됐을까. 2021년 영국의 로이터즈 인스튜트에서 로이터즈 인스튜트 디지털 뉴스 리포터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 순위는 46개의 조사 대상국 중 그리스, 불가리아, 필리핀과 함께 공동 3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많은 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양고전의 하나인 논호에 보면 신뢰와 관련한 매우 시사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일찍이 자궁이 스승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공자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군사가 넉넉하면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궁은 만약 부득이하여 이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할지를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공자는 군사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자궁은 다시 그러면 또 부득이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다. 아마도 자궁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내심 계속 먹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작 공자는 먹을 것을 버려야 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모두 주권이와 백성들은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군사 경제적 측면보다도 신뢰를 가장 상위 수준에 설정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상호간의 신뢰를 상실하면 친구도 있을 수 없고 이웃도 있을 수 없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존재를 할 수 있는 부부나 자식마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신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제로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어느 정치인은 믿어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자신을 믿어달라는 후보자들의 호소들이 난무하곤 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상 누구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믿을 수 있게끔 그 자신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말하면서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하면서 말을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기본이다. 물론 언행일치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다 보면 어느정도 실제에 가까울 수 있으리라 본다. 신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 사이에 말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되돌아웃 보도록 하자.